네, 운전을 하고 있는 드라이버 한 민간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의 축정식은 작년 축정식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, 그리고 젊은 뉴페이스가 많다는 것. 이런 기분으로 5월달에 연기를 챙겼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5월달에 오시면 송도에서 무한도전 팀도 같이 겪기를 하니까 다들 와주실 거죠? 아마 재미있는 경기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. 올해 저는 시즌 챔피언을 위해서 청산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경기한테 많이 더 응원해주시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꼭 시즌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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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